콧구멍을 크게 하면 편기가 잘 맡아지더라고요 우리 가게 왜 처음 지원했어요? 시급이 일단 높았고요 어디 나라죠? 브루건이요 브루건이가 어디야? 안녕하십니까, 그룬트의 오스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팀씩 그 한 팀은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의 손님을 제가 이 그룬트에 초대를 해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와인을 드린다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번 주에는 좀 촬영이 어렵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아서 이번 주는 제가 우리 내부자들끼리 한번 촬영을 해보자 그래서 응모하신 분들, 다른 분들은 선별을 해서 그 다음 주부터 또 들어오실 것 같아요 뭐 가끔씩도 이렇게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방송한다면 평소 일할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끼리의 친목도 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로 오늘 이렇게 손주은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주은 씨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주은이고요 네 1년 넘었나요? 6월에 입사했으니 6, 7, 8 1년 1년 넘었어요 4개월 됐네 1년 4개월 정도 일했고요 오래 일했네요 여기 성수동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에서 그쵸 더 가까운 대학이 있나요? 오 네 그래서 K대학교에서 영상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그렇습니다 졸업반 손주은 씨입니다 반갑고요 오늘 우리 맛볼 와인 좀 꺼내볼게요 왜 이렇게 다소곳에 평소에는 막대하면서 난 카메라 치질이 아닌가 봐요 아니 영화영상과라고 지금 방금 얘기해 놨는데 한 잔 들어가면 또 풀리겠죠 오늘 우리가 맛볼 와인은 와우 샤블리 샤블리 그랑쿠리 아 그랑쿠리가 아닌가? 아니구나 프리미애쿠리 등급으로 2019년 산 가져왔습니다 샤블리 마셔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음 맛있어 보이는 애 일단 병이 너무 예뻐요 슬링이 되는 동안 일단 제가 요리를 좀 해야 될 거고 네 그동안 또 우리 주윤 씨 얘기도 좀 들어보죠 네 재밌었어요? 같이 일하는 게? 네 방송 촬영하고 이제 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할 말은 맞지만 네 일단 뭐 졸업할 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여기서 일을 하겠지 그때까지는 해야죠 기억에 남는 손님들 없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희 가게는 진상 손님들은 거의 없는 편이라서 그건 그래 거의 월스트리 우리 가게에서는 솔직히 여기서 1년 넘길 하면서 아가씨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류의 손님들은 우리 가게에 아예 안 오죠? 그쵸 아니면 왔는데도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건가? 여기 좀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음 저희 가게는 아무튼 그런 손님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밀레니엄 밀레니엄? 아 그 밀레니엄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 근데 뭐 전혀 나쁜 뜻은 아닌 거 아니까 그쵸 제가 이제 2000년대 2000년생이라서 2000년생이라서 밀레니엄이라고 밀레니엄 미스 밀레니엄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붙여주신 거죠 재밌으신 분이 응 그거 말고는 저는 저를 막 이상하게 부르거나 이런 건 없었고 와인바에서 일을 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와인바에서 와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는 경험이 가져다 준 제일 큰 변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뭐 와인에 대해서 와인바에서 일을 해볼 생각조차 안 했었고 그냥 카페 카페나 뭐 그런 데서만 계속 일했었고 커피는 워낙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음 우리 가게 왜 처음 지원했어요? 일단 딱 알바몬에 뒤졌죠 그치 시급이 일단 높았고요 네 무려 00년 그 당시에? 네 1년 전이니까 그때 아마 최저 시급이 뭐 8,600원? 그 정도였던 거 8,100원인가?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이었고 가격이래 시급이었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지금은 더 높아졌지만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딱 클릭을 했는데 사진이 예뻤어요 내부 사진이 햇빛이 착 들어오는 그런 사진을 올려놓으셨는데 지금도 되게 예쁜데? 네 지금 구름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딱 이런 풍경을 올려놓으셨어요 이렇게 햇빛이 막 들어오는 햇살이 첫날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단추를 한 두 개 세 개 풀어놓고 있는 게 되게 이상했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보다 더 풀었었어요 제가? 네 그 옷은 좀 명치까지 내려왔었나? 명치 조금 위였는데 있는 마 소재의 것을 입고 있었는데 단추나 세 개 풀어놓고 좀 지나쳤었어요 제가? 저 사장 뭐지? 좀 어디 외국에 살다 오셨나? 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요즘에도 저한테 물어보는 소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풀어치고 있냐고 근데 제가 제가 목폴라 옷을 못 입어요 몸에 열이 엄청 많아 그래서 맵지 않은 순댓국만 먹어도 땀이 막 미친 듯이 나기 시작해 그래서 몸을 여기까지 이렇게 쪼면 더워서 일을 못해 내가 한 개만 풀면 되잖아요 아니 이것만 해도 벌써 하나 푼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해도 그래도 난 답답해 그러니까 최소 두 세 개는 푸시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푸는 게 나한테 너무 편한 거야 네 그리고 이게 뭐라 한 적 없어요 오래됐다 아 그런 거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딱 왔을 때 인상이 되게 깊었다 두 개 이상은 안 풉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지금도 하나 두 개 푸셨는데 그때는 아마 이 옷이 조금 더 널널해 보이는 소재여서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골목에 있는 옆 가게 분들이 저한테 와이셔츠만 입고 다닌다고 맨날 뭐라고 했잖아 성수동에 난 꼭 그렇진 않았는데 여름에는 티셔츠 입고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독일에서는 아시겠지만 거의 회색 반팔티만 입고 다녔거든요 제가 맞아요 그것 좀 갖다 버리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너무 구려 너무 구려 편집해 주세요 그리고 되게 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와인폴리라는 있다시만한 책을 여기 이렇게 항상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딱 주시더니 읽어오라고 그냥 읽을 수 있을 때 암기를 강요했나요? 그건 아니고 읽을 수 있을 때까지만 아무튼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한 한 장? 샤블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샤블리는 뭔가요? 샤블리는 샤도네인 풍종이 아닐까 잘했어 샤블리 샤블리는 동네 이름이에요 브루고뉴 북쪽 끝에 있는 마을이고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여기 보면 브루고뉴를 상징하는 백합 문양이 딱 있고 샤블리 프리미어 크리라고 등급 이름까지 딱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라죠? 브루고뉴 브루고뉴가 어디야? 프랑스 프랑스 그렇지 프랑스 브루고뉴 자신감이 중요한 거 프랑스 브루고뉴 프랑스 브루고뉴 북쪽 끝에 있는 마을 근데 그 마을의 특징은 우리가 샤블리라고 써 있는데 레드 와인은 없어 샤블리라고 써 있으면 그냥 다 화이트고 그냥 다 샤더네이야 그러니까 샤블리가 마을이죠? 마을 이름이야 물론 그 마을에도 레드 와인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샤블리라고 붙이질 않아 우리가 그냥 샤블리라고 나와있는 모든 와인들은 그냥 다 샤더네이로 만든 와인이다 온도를 좀 맞추는 동안 일단은 요리를 해야 될 테니까 일단 좀 열어놓을게요 자연스럽게 좀 티켄팅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와인 좀 따나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옛날보단 많이 좋아졌죠 자 오늘은 내가 그래도 대접하는 날이니까 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뭘 먹을 거 같아요? 저기 써있는 거 아닌가요? 음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오늘은 샤블리하고 어울리는 요리의 대명사는 그냥 샤블리의 짝꿍은 굴이에요 굴 생굴 우리나라에서 석화 이렇게 부르는 거 특히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는 석화 요리는 되게 고급 요리로 치잖아요 요만한 한 피스에 싼 거는 2유로 때 3유로 때 더 비싼 거는 6유로, 7유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점에 5천원에서 만원 이상 한단 말이에요 되게 비싼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거 쌓아놓고 구워먹고 쪄 먹고 난로 먹고 뭐 김치에 넣어먹고 별걸 다 하는데 우리나라 굴도 되게 좋거든요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 굴도 근데 유럽에서는 그 대세왕 연안에서 가져온 그 맑은 물에서 나오는 굴을 레몬진만 싹 뿌려가지고 신선하게 훅 먹는 그런 굴 요리가 샤블리랑 짝꿍이에요 근데 내가 굴을 구하러 갔는데 굴을 못 구했어 샤블리가 나오는 그 동네 지역을 땅을 파보면 그 땅에 지금도 굴껍질이 나와요 그 땅이 옛날에는 바닷속이었고 이게 융기를 하면서 지금의 지면에 노출이 된 건데 그 땅에 지금도 조개껍데기 굴껍데기가 화석으로 발굴이 되고 있어 2억 년 전 1억 5천만 년 전 이럴 때 만들어진 그 지층이 굴껍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굴껍질이 그 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였던 마을이 그렇죠 유럽에 그런 곳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 굴껍질 석회질 이런 것들이 이 미네랄리티를 이루고 있다 보니 여기에 그 성분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 굴 와인이네요 굴 와인? 그럼 너무 굴 소스 집어넣은 것 같잖아 아무튼 굴의 껍질 같은 성분들이 이 미네랄리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좀 굴하고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바다 와 있네요 바다의 성질을 많이 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굴은 못 구했어도 아니 굴 사는데 조개가 없진 않잖아 굴 친구 오늘은 가리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잘 어울릴 거예요 특히 샤블리는 굴뿐만 아니라 해산물 요리, 조개 요리 조금 또 크림 요리, 크리미한 요리들 이런 것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오늘은 버터를 듬뿍 넣고 마늘을 다져서 듬뿍 넣고 파슬리 해가지고 레몬즙 싹 뿌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도는 좀 더 낮춰볼게요 기다리는 동안 재미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요리 시작! 물기를 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기를 쭉 빼야 시어링이 정말 예쁘게 되니까 물기가 다 제거됐으면 소금을 좀 뿌릴게요 후추, 소금을 다 한번에 뿌려도 되는데 후추를 미리 뿌려도 좋긴 한데 그러면 좀 쉽게 타요 그래서 일단 소금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다가 아보카도 오일을 뿌리겠습니다 소금 뿌린 면을 밑으로 해서 소리 좋습니다 예쁜 소리가 예쁜 색깔을 만들어요 색이 예뻐야 음식도 맛있고요 반대편도 소금을 뿌려줄게요 허브 두 가지를 좀 잘게 썰어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타임하고 이탈리안 파슬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잘게 썰어 줄게요 타임이 약간 레몬맛도 나거든요 상큼한 맛이 나서 타임과 파슬리를 같이 좀 섞었어요 예쁜 색이 됐습니다 뒤집어주고요 맛있겠다 불 조절을 좀 해주면서 너무 타지 않도록 불 좀 세다 싶으면 조절을 좀 해주세요 빨판에 이 면이 갈색이 예쁘게 나와야 돼요 양쪽 합쳐서 한 4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작은 애들부터 밖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와인을 뿌립니다 오늘 샤도네일이랑 마실 거니까 샤도네일을 넣었어요 저렴한 샤도네일을 저는 이제 무염버터에다 미리 파슬리하고 마늘을 좀 넣어놓은 버터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좀 듬뿍 넣어줄게요 음 와인 냄새 좋다 불 조절 좀 해주면서 이게 너무 많이 태우면 색이 너무 까매지니까 안 좋습니다 와 냄새 끝내주지 네 조리 시간이 빨라야 네 그래서 미리 재료 준비는 다 해놔야 돼요 이 요리하려면 약간 마늘빵 냄새 났네요 자 버터 어느 정도 녹아가면 두 가지 허브 타임과 파슬리를 좀 부어주고 와 마늘이 이미 저는 이 버터 안에 넣어놨었기 때문에 있지만 조금 더 넣어주겠습니다 불 조절하면서 레몬즙 레몬즙 가리비를 투하 이때 이미 구운 가리비에서 육즙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육즙이니까 이러면서 가리비를 완전히 익혀주면서 소스를 완성시킬 거고 약한 불에 살짝 졸여줍니다 레몬제스트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버터, 마늘, 그리고 레몬의 향기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용하게 돼 불 껐습니다 와 미쳤다 와 초록이들을 조금 더 섞어줄게요 와 예쁘다 레몬제스트 한 번만 더 뿌려주고 마지막 후추 끝 와 진짜 대박이네요 끝내주죠 날이 좀 살살 추워지면 레드 와인 생각이 많이 나니까 아직은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역시 화이트 와인이 땡길 때가 많네요 와 와 향기 진짜 대박 뭔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샤블리만의 특징인가? 저희가 계속 팔면 안 돼요?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끝내주는데? 꿀향이 강하진 않은데 살짝 꿀향이 감돌면서 라임, 레몬 그런 향기들이 싹 퍼지는데 그러면서도 신선함을 잃지 않고 있어요 샤블리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요? 가리비랑 진짜 잘 어울린다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는 좀 인정 너무 맛있다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접 받는 날이니까요 너무 맛있어서 작은 잔에 한 번 마셔보려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해볼래요? 네 이거 우리 다 마실 기세인데? 오 향기가 큰 잔이 좋아 뭔가 여기서 향기가 더 잘 나는데 그 향기가 좀 덜 나요 아무래도 향기가 좀 더 풍성하게 모아지니까 샤블네는 조금 더 큰 잔에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향을 좀 잘 모아줄 수 있는 두 손에 잔 들고 호강하네요 전 솔직히 잔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리즐링 쥐질을 좀 큰 잔에 마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알코올 도수도 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잔에 마시려면 코를 막 이렇게 갖다 바꿔 마셔야 되잖아요 브루고뉴 와인들, 피논호아나 그런 것들은 좀 큰 잔에 향을 좀 충분히 잘 모아줄 수 있는 큰 잔에 마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맛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느낌인가? 당신이 느끼는 게 정답입니다 가리비 한 점 드시고 한번 또 근데 이거 진짜 버터가 전혀 느끼하지 않고 레몬이랑 같이 합쳐져서 와 이거 진짜 레전드네요 그냥 마늘 향이랑 레몬이랑 버터랑 와 이거 좀 레전드 제가 마셔본 샤도네이들은 다 나무 느낌, 나무 향기가 많이 났는데 아닌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나무 향이 좀 덜 나는 이 제품 오크 터치를 조금 하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좀 소극적으로 조심했었으니까 그런 향기가 잘 안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조금 버터향 같은 그런 오크 느낌, 바닐라향 느낌 그런 것은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라임 향이라든지 레몬 향 거기에 살짝의 꿀 향 그런 것들이 아주 석회질의 그런 미네랄리티하고 잘 섞이면서 굉장히 풍부하고 기품 있는 신선함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으면서 그게 어떤 오크의 풍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열매 자체와 미네랄리티 그러니까 되게 신선한데 기품이 있잖아 그게 제가 볼 때는 샤도네이 중에서도 샤블리의 특징인 것 같고 왜 이렇게 아이컨택을 안 해? 짠할 때는 아이컨택이 중요하다고 오스카가 짠하는데 아이컨택 안 하면 몇 년간 몇 년간 재수 없다고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한테는 대화할 때, 잠 부딪힐 때 눈 마주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친밀감을 나누고 싶다 이 사람이 나한테 숨기는 게 없다 우리는 이제 소주잔 쳐다보기 바쁘지만 서양 사람들 눈을 마주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자주 하다 보면 그게 느끼하다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자인 맛있게 마시는 방법 중에 하나 알려줄게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이 생선이나 해산물 요리를 먹을 때는 굴이 됐건 이게 되게 비린내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잔을 이용할 때는 여기에 처음 입술을 댔으면 여기만 이용하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하면 여기가 다 입술이 묻겠죠? 그러면 이 조개 냄새, 굴 냄새, 생선 냄새 이런 것들이 잔 전체를 다 오염시켜 그러면 잔에다가 콜을 댈 때 와인 냄새가 아니라 당신의 입술에 묻었던 이건 좀 꿀팁이네요 특히 여자들이 립스틱 같은 걸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게 여기저기를 다 묻히면 또 보기가 좀 그럴 수 있거든 음 와 프리미엣 크리도 이렇게 맛있는데 그랑 크리는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게요 근데 프리미엣 크리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은 씨, 손주은 씨는 앞으로 종종 우리 방송에서 저한테 도움도 주면서 옆에 보조 출연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오늘 추석 연휴 끝나고 다시 영업 시작한 지 이제 이틀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또 새로운 시작 명절 때 좀 푹 쉬셨으니까 올 연말까지 달려가는 그 에너지 충분히 얻으시고 또 즐거운 가을 날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웠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